소리 없이 누나입니다. 이를 땅 역시 사무소입니다. 전쟁 앞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소리 없이 우는 아비야 소리 없이 우는 아비야 어디까지 와나 아비야 어디까지 와나 아비야 어디까지 와나 아비야 할매 하는 너희 어디가 마양고에 충할 수 있는 아기 아팔세 나래요 아래요 할래요 할래요 너희야 어디 갔노 하나님 아들내미야 이게 살았고 나 이런거 아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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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없이 우는 어디야 소리 없이 우는 어디야 소리 없이 우는 어디야 어디까지 왔는지 운대야 어디까지 왔는지 고마워 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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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향 고향 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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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소녀신 나비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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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